전국 상인연합회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.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 제한 10권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. 이에 맞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 예고에 돌입한 것입니다. 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하고자 정부가 만든 법을 또다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대형마트까지 의무 휴업을 폐지하면 영세 상인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